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샷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신준영님이 보내주신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이온칼맥을 먹고 있는데 저는 57세이고 2018년 초에 폐경이 되었고 2019년 12월에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마이너스 1.7로 골감소증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7.6 나노그람펄 미리리터라서 올해 초에 이온칼맥을 시작할 때 매일 4천하이오씩 먹었고요. 올해 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는 40입니다. 그동안 수면장애와 변비가 좋아진 건 이온칼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검진에서 골밀도가 마이너스 1.9로 나왔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올해 검진에서 모발검사를 같이 했는데 중금속은 없는데 칼슘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해질 검사에서 칼슘 농도는 9.5로 정상 범위이고 경동맥 검사도 매년 하는데 별 변화가 없고 석회와 같은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에 칼슘 과잉이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칼슘이 뼈로 가면 좋겠는데 왜 머리카락에 잔뜩 가 있는지 박사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상에 모든 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도 정말 많답니다. 일단은 우리 신준영님의 사연 중에서 2018년이니까 2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생리가 중단이 됐고 2019년 12월이니까 한 1년 가까이 되겠네요. 작년에 건강검진하니까 골밀도가 마이너스 1.7이라서 금년부터 심기일전에서 골밀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검사가 했는데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7.6이었는데 거의 1년 동안 4천 아이유를 드시니까 40까지 올라왔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6 정도에서 40이 가는데 4천 아이유 가지고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과잉하게 섭취할 이유는 없다는 제 주장 그게 증명이 되는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준영님은 40나노그랑펄 미리리터 정도 왔으면 이제는 걱정이 정되시면 한 2천 아이유 정도로 내리세요. 천 아유나 2천 아유. 건강검진을 내년 하신다니까 그거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천에서 한 2천 아유 정도를 드셔보시고 또 내년에 검사해 보시면 내 몸은 비타민 D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먹으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가고 이 정도 먹으니까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준영님처럼 이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칼맥을 먹고 잠을 좀 못 주무셨는데 그거 좋아졌고 변비가 좋아졌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용칼맥은 골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 뿐 아니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 손발 저리고 밤에 자다가 다리 저리고 이런 거 쥐나는 거 이런 걸 좀 쉽게 해준다든지 또 심장 부정맥 이런 것도 굉장히 호전되는 사례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면에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던 닥터 월넥의 얘기를 빌리면 칼슘 부족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147가지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좋은 칼슘을 또 좋은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진에서 골밀도가 마이너스 1.9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한 0.2 정도 떨어지신 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골감소증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척추하고 대퇴골 이 두 부위를 검사한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니까 어떻게 변했다 하는 걸 스스로 알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의 개개인의 상황 그걸 적절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7이었는데 마이너스 1.9예요.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 1.7인지 어디가 마이너스 1.9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본인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마이너스 0.2는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한 0.2, 0.3 정도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마이너스 0.2가 됐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좀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골당국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5가지 방법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해서 빨리 더 좋아지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발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은 없는데 칼슘 과잉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결중 칼슘 농도를 측정했더니 9.5mg per deciliter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정상적인 칼슘 농도는 9.5mg에서 약 10mg per deciliter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석회화도 없고 여러 가지로 다 건강한데 머리카락에 칼슘이 많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칼슘이 많다고 하는 원인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뼈로 가야 될 칼슘이 왜 머리카락으로 갔는지 그런데 머리카락도 우리의 피부의 일종이거든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성격이 비슷한 피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뼈는 손톱이나 머리카락보다는 강한 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발이나 이런 손톱 같은 것은 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영양 성분이 상당히 흡사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뼈로 가서 튼튼해졌으면 좋을 칼슘이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손톱으로만 간다. 글쎄 그게 나쁜 사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용칼맥을 먹고 손톱이 튼튼해져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손톱이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데 이용칼맥 먹으면 손톱이 힘이 생기고 윤기가 나고 좀 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센스티브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저도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든 안 걸렸든 또 어떤 질병과 마주치든 간에 어떤 질병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극복을 하는 것이지 약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백신이 나와서 뭘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몸이 그걸 싸울 수 있는 것을 도울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바이러스가 됐든 무슨 박테리아가 됐든 그런 외부 환경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는 것도 면역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또 산성화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그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누구라서 자기의 운명을 제가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오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생각을 해보면 그거 제가 예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우리가 방지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고 신은 신의 영역에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